아 음 방식을 좀 바꿔야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아 미션 뭐 그냥 제 스스로 건 거에요 제 스스로 제가 하고 싶어 가지고 초반에 안전하게 하겠어 어쩔 수 없네 보너스가 아쉬워요 안전하게 해야 되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핀이 짧으니까 아까 보시면 최악이었어요 최악 누구야 하우가 하우걸 제일 최악이었어요 저거는 한 마리 죽어도 못 깨요. 역시 생양아치 답다. 최고의 생양아치 보스. 하옥을 답다. 일단 레벨 10만 어떻게 넘기면 되니까 레벨 10만 넘기는 조금 가야겠다. 적 이슬이 안좋은게 저거야. 잘 안맞아. 레벨 됐고 이거 여러분들 미션 걸어주시면 참 좋을텐데 그럼 내가 더 힘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션 내가 건거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어떤 어 좀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안맞아? 쉽게 쉽게 가자. 아 끝났네? 거의 끝났네요. 빨리 때리지말고 아이씨 야이.. 졸라 운졌네 운을 저렇게.. 와.. 운빨 장난 아니네 운빨 장난 아니야 안 죽는 것 봐 안전한 게임대 주적을 해야겠다 야 운빨 그렇죠 레드 앤 블루라고 하죠 환상에 콜라보레이션이 나니까 생각합니다 초반에 이게 빡시네 초반에 이게 빡시에요 아 맞다 지금 성전이 계신가 나가셨나 아 맞다 아주 좋은 말상이에요 서 보좌관이 역시 역시 큰 인물이 되실 뿐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런생상까지 알아주 바람직합니다 오 아이씨 졸라이 없네 미쳤네 이거 몬까빠 개 똘기 진짜 응 깜짝 음 아 워 아 아 황당하네 됐어 하나 둘 셋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 초반이 졸라 힘들어 초반이 후반은 괜찮거든요 후반이 힘들어요 후반이의 후반은 후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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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. 이 정도만 할 만해요. 아주 좋아. 아까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노화가 생겼어. 이상한 게 이 스캠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하는 것보다. 그냥 가도 너무 기니까 이 게임이. 그렇죠. 실패는 후원의 어머니죠. 후원 성공의 어머니. 아아 진짜. 오늘 애가 바뀌는게 왜 이렇게 깝지냐. 아 진짜 오늘. 라이브 10만 대 votes. 너는 아무짝이 쓸모없는 녀석아 아 지금 오실 때 됐어 지금 아까같은 녀석이 일어나면 안되는데 됐어 됐어 제발 제발 다행히 다행히 어 뭐야 아 진짜 돼지 진짜 싸움도 존나 못하는게 아 레벨 10만 되면 보자 고기 덩어리 하이큰 치사한게 다구리만 칠줄 알고 어이구 능력은 ㅈ 또 없고 아 아 야 썰란 것들 아 이 자치도 어떻게 하면 좋죠 확실히 레벨 작업 안하고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아 진짜 아 이 기술 졸라 품이 많아 이게 겹치면 안맞아 아 아까랑 똑같네 아 아 그냥 죽어도 할게요 맨만 밀리지 마라 아 짜증 졸라 오지긴 하네 아 아 아 자식아 오씨 아 왜 이렇게 잘 안맞아 잠시 저 뭐지 오싹 종료 도착 시작 시작 좋아쓰! 나이스! 좋아좋아 어우 살았어 으으 꼴보기 싫은 녀석 자 이제 행복시장인가? 자 여러분 이제 행복시장인가요? 살 것 같애 초반이 너무 힘드네 저 두류 쪽 사는 사람 아닌데요? 왜 자꾸 두류랑 엮으세요? 어떠세요? 이 숨통이 트긴다 아 그래도 그래도 너무 많이 맞는데? 어우 쉐 너무 많이 맞아 아 레벨 10이 아니니까 너무 많이 쳐맞는다 그렇다고 작업을 할 순 없고 스피커에 잡음이 들린다고요? 어떤 잡음이 들리는거지? 원래 안이랬는데? 잠깐만 이거 끝나고 내가 어떻게 초취를 취하든가 할게요 원래 이런 소리 안 들렸잖아 맞죠? 뭐하나 내가 잘못 건드렸나 보네 뭐하나 내가 잘못 건드렸나 보네 원래 잡음이 안났잖아 맞죠? 아 여기서 멈추기도 그렇고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 보습방 클리어하고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확인이 안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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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땡기면서 빼떡거봐야겠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구도 나요? 지구도 납니까? 곰상당요? 그 죄송한데 사연 보내주시겠어요?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상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으면 안 해줄 거예요 형성이 제가 양식을 만들었잖아요 누르 시켜주세요 일기장 아닙니다. 그리고 님 약간 비정상으로 보여. 선치켜요. 형성이 양식 시켜주세요. 양식. 자, 하우돈. 좋았어. 끝났어. 빨리 잡았죠? 정체 케이크. 보스 쩍 가기 전에 10이 돼야 되는데. 왜 아무 말씀이 없어요 형성님 보니깐 그거야 돈 내기 싫은거야 됐어 하지 마세요 그니까 저기 저기 있지 어떻게 공짜로 얻어 갈려고 하다가 형성님 안 보내셔도 돼요 적지 마세요 다음부터 벙어리 줘요 저렇게 하면 한탄하는 곳 아닙니다 그니까 찔러봤잖아 보니깐 혈기린 아니에요 혈기린 일단 저사람 벙어리 주세요 벙어리 줘요 저사람 예전부터 봤는데 좀 상식을 넘는 사람 같아요 자 장류 잡겠습니다 그니까 내가 내가 요즘에 좀 살짝 기분 나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 얘기 다 받아주고 하다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얄팍하게 저사람 예의 주셔야겠어요 여러분 저 뭐야 매니저분들 저 김영석 님인가 저분 좀 예의 주시해 주세요 아 앞으로 저사람 안 봐줘야겠다 어 내가 매일 조회 좀 해 봐야겠어 동일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까 저 여러분 아까 그 봐봐 아까 적은 거 봐봐 자기 얘기인 거 같은데 저거가 저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 사람이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면만 보너스는 타기 힘들겠네 딱 보면 알아 이제 딱 보면 안다니깐 꼼쓸려고 하지마세요 꼼쓸려고 금방 들켜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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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 저 사람 한번도 끼어들기만 하려고 했을때 한번도 하려고 안했어 내가 쭉 지켜봤어 딱 보면 압니다 그걸 자기가 편한대로 이용한거 써먹으려고 하면 안돼 잠깐만 지금 마이크 상태는 어때요? 저게 그 뭐야 김성재님 말씀하신거 뭐야 김성재님 겪었는거 무전치식은 다 넣은게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? 자 아무튼 게임 집중할게요 지금 마이크 없어요 지금 아까 좀 지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도 똑같아요? 아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... 내가 그 설명을 했는 부분이고 분명히 그...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눈을 얘기했잖아요 안들린다고?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 맞죠? 성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? 막 다 받아주고 다 해주다보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로 역으로 이종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지나치면 그건 손님이 아닌가요? 그때부터는 손 놈이 되는거죠 맞죠? 손님도 어디까지라 매너를 지켰고 그 룰을 따랐을때나 손님이지 꼼수 부리는게 눈에 딱 보이는데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할거면 제대로 꼼수를 부릴거면 제대로 부리던가 누워봐도 티가 다 났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부리지 말던가 그 이유는 이 게스트가 그룹이 여객님은 조금 들을때면 그니까 그 전에 수탉에 봐놓고서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하다가 지금 밥상 뺀격이잖아 맞죠? 내가 쭉 다 한거다 저 사람을 아마 언제 숟가락을 올리니까 그 생각만 했을까 분명히 어? 근데 그 이용하면 대리어 독이 되는거야 본인한테 자기 마음대로 룰을 깨버리려고 하고 있어 다 티가 나게 됐어 됐어 근데 보면 저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 그니까 저를 놓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쁜 사람이 봤는데 남이니 뭐세요?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맞거든요? 누가 봐 나쁜 사람이 맞는데 본인은 피해 갈려 그래 꼼수를 부리고 있어 저것도 나한테는 안 통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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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 & 어긴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번에 서울이랑 포항 갔다 왔을때도 마스크 안 꼈어요 터블링군도 마스크 안 꼈습니다 아 맞다 저거 다 먹어야 되는데 어 뭐야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이거 잘못썼다 아 진짜 정신을 어디다 두른거냐 나 미치겠네 아 진짜 아프네 졸라 아프네 왜 안 맞아 너는 잘 잡아야 되는데 파란색 여보 만날게요 그냥 파란색 파란색 좋아 Czy 네 너무 prisoner 어 다행이다 어우 한번 캔슬 당해서 죽을뻔 했네 50분 넘겠다 아니요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비가 아니에요 45분 넘길거야 아마 45분 넘길거야 푸어 언니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펄났네 이거 제임스 헤오님 먹으세요 누구야 붕어님이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아 역시 센스 굿 굿굿 아 나 죽을뻔 했네 네 우리 저 누구야 아 이제쯤 사는 사는 것 같네 아 이제쯤 사는 사는 것 같애 자 돌아와 나가지마 두방 세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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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아 졸라 많이 맞았다 이게 또 불이 많이 따르거든요 예불은 좀 쓸만하거든 근데 불이 짧네? 데뷔지는 좋은데 죽기 싫어하고 발악하는 거 봐 저번에 이거 띄워놓고 할걸 맞죠? 이것 좀 띄워놓고 했을걸 그랬다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 안에 안 들어갈게요 아우 왜 이렇게 많이 맞나 예 얘 그 마법 장비 특수 장비예요 파워가 센 대신에 파워가 세고 이제 마법을 먹을 수 있는 대신에 피통이 짧고 피통이 짧고 기 게이지가 없어요 피통이 월등하게 짧아요 지금 원래 기존의 장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피통이 짧습니다 쌀만해요 피하고 아 아 저 센 거 맞았네 더 이상 맞으면 곤란한데 이제 점수를 거의 쥐어 짜내듯이 왔기 때문에 아마 200만 보너스는 못할거예요 전부 다 저번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저 박치기 아 거기 또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근데 독침이 별로 없네 아 큰일 났다 독침이 없으면 싸우기 졸라 힘든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편하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제 아 아 아 뭐 수 끝났죠 아 씹 빠르다 개사기 인자 아 맞다 이거 안 먹었어 아 안 먹었네 아 뭔가 어저하다 싶었다 아 나 진짜 바보 같아 아 초선을 만나야 되네 아 맞네 쌤쌤이다 농업 일권류 먹으세요 아 나 뭔가 어저하다 싶었어 아 천리기는 잡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좀 실수네 나 지금 큰 실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깰 수 있긴 한데 쉬울 일이 좀 있겠네요 아 잘하면 저 아 이러면 저 감회를 먹었어야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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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 존맛사 아 왜 들어가냐 아 이거 스트레스 받네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아 아 잔나까 같은 여성한테 왜 이렇게 참 맞는 거야 이거 아 큰일 났네 졸라 꼬였어 이거 한데도 마저 가치가 없는 여성이들 아 나 진짜 이 씨발 꺼져 이 자식아 어이 조밥 찌끄러야겠지 병신같은 녀석이 진짜 아 짜있네 죄송합니다 아 저 병신 진짜 젓가락 저 젓가락 같은 게 진짜 씨 몸이 방태마귀를 아주 잘 쓰는구나 그러니까 족밥이지 이 때로 싸우면 빵씨 같은 일이지 아 너무 말맞았다 아 너무 말맞았다 정말 말맞았어요 짱나요 와 아 저 씨 황금망치 루트로 다 맞춰놨는데 한 마리 죽어야겠네 이거 한 마리 죽어야겠네 이거 죽먹어요 잘 몰라서 타는 건데 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진사님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어씨 안 맞았어 아 아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것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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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아 아 한마리 무조건 죽는다 씨 아유 짱나 씨 갑으로 하나 써야겠다 갑으로 하나 썼어 써야겠어 어 지금 제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트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나는 기록을 의식하면서 해요 아 근데 좀 꼬였어요 장난을 할 것 같으면 스타벗지 않겠겠죠? 이거 본인이 직접하면 땀 삐질삐질 납니다 겨울에 옷이 벅쳐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르게이입니다 어서오세요 세르게니 고생 많았습니다 세르게이입니다 세르게이입니다 세르게이잉 세르게이잉 구생 많으셨습니다 어우 죽다 살아났네 어우 죽다 살아났네 어우 죽다 살아났네 50분까지 가겠다 이거 아 이게 뭐야 누구야 초소나 만나고 안 만나고 차이가 크네 걔보다 더 걸리네요 걔누구야 이름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을 덜 붙였습니다 나머지 마저 보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평화의 섬유 먹으세요 카드 뒤에서 조심 좀 더 컨트롤을 잘하자 아 뭐야 아 뭐야 키오파 아니야 키오파 아이쒀댔다 아우 진짜 존만한 녀석 진짜 아아 나 진짜 아우 아 열받치네 존만한 녀석아 아이쒀 욕나온네 아이쒀 욕나온네 아우 아우 짱난 죄송합니다 아아 너는 내가 에피엔데라 하면 너는 내가 밟아줄게 너는 마술해야겠다 아우 저 바퀴벌레 같은 녀석이 졸라 깝치네 진짜 아무것도 안 녀석이 에이 원컵만 하자 찹찹 나 스티브여고 자아직하네 아이쒀 얼렁땅 피하기가 니 재능이냐 와 얼렁땅 피하기 졸라 잘 피하네 에피엔데라 анти 어 floss 오우 끝났다 후우 51분 걸렸네 아우 아 막판에 스트레스가 오지게 많네 어 아우 길 한번 잘못 뚫었는데 너무 힘드네요 길 한번 잘못 뚫었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 이 골이 깨시도록 힘드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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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플레이 마치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